5분의 기적 300초에 300용사를 만들라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씀뿌리들 모두 다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의 교만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자기 연민의 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게으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썬의 나약함을 아쉬우는 주님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매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의 모든 악함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성령을 거스리지 않아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부탁드려오니 주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학교를 지켜주시고 방클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에 하나님 모두 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원 바라크 믿음 소원 바라크 비기닝 바라크 방클의 모든 은사자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우와 네시 초울증을 치료해 주시고 또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우와 라파를 자카르 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종나오미 아버지 앞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님 건강을 바라크 지켜주시고 술도 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우와 네시 담배도 끊을 수 있도록 성녀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니아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신장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이 아프지 않야도록 바라크 자카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각 세계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어항